하얀 닥치고 내일은 가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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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은 암레샤드 다크디센트 육화 흑화 흑화한다 육화입니다 에이 지은장 그지같은끼 이제 여기서 귀신이 나온다 소리가 있어 난 그냥 닥치고 흑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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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여기는 족가다 이쒸 이제 겁없이 다닐거야 망치 흑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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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飭 흑화 흑 crypt 으아악! 왜 갑자기 꺼지지? 방금 에러는 뭐죠? 뭐지? 똑같지. 여기서 끝나긴 한다. 뭐야. 여기잖아. 난 전혀 무섭지 않아. 끝. 망치 액득. 아까 저 문으로 가는데 내기거려서 꺼진 거죠? 이거 왜 이래? 포털 에러. 트라이드 쿨링 어. 언더 프레인 데 세이트 이시빌. 왜 이래? 아 뭐야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지? 왜 이래? 아니 진짜 왜 이래. 왜 이래죠? 아니. 왜 지라는 거야? 이거는 뭐. 답이 없는데? 아니. 저기로 가면 에러가 뜨는 거잖아. 지금 내가. 스팀으로. 지금 안 켜 봐도 저러는 거 보면은. 어차피 스팀으로 안 키거든요. 어차피 나는. 이렇게. 키거든요. 한글 배치 때문에. 네. 이게 영문판으로 해도 그러려나? 아니면 저 보면 먼저 가는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. 네.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근데 나 자꾸 등에서 땀이 나. 여기 문이 부서져 있네. 이치다. 왜 이래지? 야. 아. 지차로 높다. 뭐야 왔던 곳이잖아 아니 왜 이래